마음바지여 드세요! 아, 걸어가. 아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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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마지막 포즈 하나 더 하고요. 고춧가루 흰색이 원래? 나도 진짜 왜 그래? 왜 흰색이 이러면서 웃어놨지 않나요? 너무 귀여운데, 웃음이. 아, 너무 흰색이다. 우리 누네끼리 50% 할 거 같아요? 우리 베이스 파트잖아요. 우리가 해드릴까요? 하나, 둘, 셋, 셋 둘, 셋, 셋, 셋 둘, 셋, 셋 둘, 셋,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둘 셋 귀여워 안녕 자, 나와 우지야? 아, 이럴 줄 알았어요. 우지야기로, 우지야기로 하자마자. 와, 얼마나 포즈 하나 있어요. 소키지였죠? 아! 소키지! 고맙다, 소키지! 귀여워! 아, 사랑해! 엄마! 아, 어떡해! 혜연아, 배가 돼요. 또! 아, 귀여워!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네, 어떡해! 혜연아, 배가 지금 왔어요.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 어떡해! 네, 어떡해! 아이! 우와! Extremely Syd & 1, 2, 3, 유수아 팀! 네, 타워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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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제 여기에 있는 거 같은데? 네. 오오. 와, 부모님. 아, 고맙습니다. 아, 저 어디서 드릴까요? 아, 저 또 뵈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